근데 지창호씨 노래 정말 잘 부르시나봐요. 제작된 도시 시사회장에서 팬들에게 노래선물 이벤트 해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노래 불러주신거죠? 그게 이제 정말로 이벤트로 뭘 하는 게임 같은 거였는데요. 그때 노래가 걸려서 예전에 제가 힐러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불렀던 노래를 잠깐 불렀었죠. 아 지켜줄게. 저 요거 동영상 저도 보고 왔어요. 아 그래요? 한 소절만 실제로 들어보고 싶네요. 가능하신가요? 네 뭐 불러요? 불러주세요. 이런 노래입니다. 와우 불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